평소엔 차분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돌변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한 운전자가 사소한 시비 끝에 2km 넘게 달리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런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려 미끄러운 도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후진을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선을 막습니다. 아예 1, 2차로 중간으로 달리며 버스의 진행을 계속 방해합니다.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승용차가 보복운전을 하는 겁니다. 수십 명의 승객들은 고개 운전 속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려 2km나 이어진 보복운전.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하면서도 계속된 보복운전은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복운전을 처벌할 규정이 미약한데다 과정도 복잡하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법적으로 협박죄라든가 입건은 가능하지만 현재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처리는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던 경우도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관약태입니다.